2분 후 두 마디 3단원의 계약 이곳은 5개원 5개원 4개원 우리는 조금 이따가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넘어갑니다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힐랑도 구경 좀 하려고요 쇼핑 여기 있는 거니까, 랩. 배송당들의 시대가 온다. 차가 왔어. 바깥바람이 세니까 좋다. 마 widen up. 랩. 마ended. 마이크 랩. 마이크 랩 Whoa're in there. 맛있어? 맛있어? 파킹? 요, 여기 먹어야지 저희는 ATL에 왔습니다 저희는 파킹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은 파킹 이 두 가지가 내가 학교에 들어갔어요 와, 파킹 굿 파킹이 우릴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린 만들었어요 여기 또 이렇게 반가운 어, 파킹들을 만났어요 누구 생일이에요? 저 생일이에요 파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저거 뭐야? K-POP? K-POP 좋아하세요? I need one 윤기 아니야 윤기 우리 승윤이 아이고, 우리 민호 왜 가렸어? 왜 승윤이 가렸어? 좀 더 나오게 해줘야지 다 나오게 사인 부탁드려요 해 준다 부탁드려요 오, DJ Tukat K-POP의 인간인 스티브 조즈의 K-POP의 에디슨의 K-POP의 오, 사인을 BTS의 앨범에 이렇게 같이 팔아주세요 이렇게 같이 팔아주세요 Back up or you won't have coffee with Johnny What? I said they gotta back up or no coffee with Johnny We're having coffee with Johnny? YES! Mike, I got something for you I can't believe this 아, I got something for you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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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 타임스케어에 왔는데 오우 오우 와 진짜 난리 났어요 그쵸? 여기 스파이더맨 아메리칸 난리 났죠? 와 굉장히 자유로운 도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아까 또 이제 춤을 추시는 분들이 또 와가지고 나중에 타임스테어에 저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그러기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와 이 목걸이는 와 와 브로드웨이 이거 와 대박 이거 브로드웨이야? 실물영정 말이 안나와요 너무 좋아 맨날 이제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다가 제가 이제 실제로 보게 되니까 진짜 네 내게 말해줘 네게 말해줘 안녕하세요 이제 뉴욕에 와서 저희가 이제 물거리들 많이 구경했잖아요 그렇죠 아 너무 이제 배가 고파요 나중에 맛있는 것도 먹고 뉴욕을 좀 더 즐기다가 한국 돌아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나요 이거 실제로 못 왔네 아 눈을 못 댔어 지금은 에펠탑 을 보러 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고요 에펠탑을 보러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와 에펠탑 엄청 크죠 진짜 파리는 엄청 멋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우와 내가 에펠탑을 먹고 다니 내가 에펠탑을 먹고 다니 예스 오션리 오늘의 오션리 예스 오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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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근데 이거 약간 엄청 멋있어요. 엄청 멋있어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사람 너무 많은데? 저희는 버스킹을 하러 홍대에 왔습니다. 괜찮은가? 어? 내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 지금 다 풍성 상황이라도 감정되죠. 버스킹 가때 제일 떨릴 것 같아요. 드링본 사 Marshmg 정훈이 직접 와서 보시지 못하는 분들을 브이애로 시청해주세요. 아멘초야 와 오늘 진짜 많다 잘 보이네 조금 추네요 바로 가요? 바로 가? 바로요? 잘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옥보습만 찍어서 주시면 GD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페이스북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외국인들도 많잖아요 영어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워스업 가이씨! 손이 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재셋은 우리는 비이G 아... 우리 지금 저희 새로운 싱글에 왔습니다 123 헤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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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냥 올려서 확인만 받으면 돼요 그냥 올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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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브이앱이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브이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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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안 돼 나 안 돼 안녕하세요 조심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해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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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오오오오오오 어 내일만 가정한 연인분들 말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굉장히 이쁜군요. 사람도 없고. 이거 누르고 시작하는 거지. 빨리 수워야지. 예. 예. 가만있어! 자, 마켓 도착. 귀엽다. 밥이? 밥? 얘들아, 원하는 거 더 타. 형, 나한테 보여줄게요. 옛브라더, 옛브라더. 이렇게? 서 있는 거? 응. 이거 안에서. 아, 참. 아, 저는 이미 하아 골랐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해요, 형. 이후로 있어요. 아, 형. 진짜 귀여운 거. 내가 찾아버렸다. 오, 야, 가로우리 좋아한다 뭐. 지금 귀가 지금 하늘이 끝까지 올라가요, 좋아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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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형들은 뭘 쳐줬어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야외 노천카페가 있어요. 지금 추워서 없는? 근데? 바로 여기입니다. 전설의 창, 여기 없었냐, 노천카페? 아, 뜯던 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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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